안녕하세요. 꼬마주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천연의 과학으로 피부를 빛내는 더레브 공식 판매처 키아의 손만기 대표입니다. 더레브는 2016년 머니투데이 선정, 천연화장품 부분 브랜드 대상, 2016년 하회 뷰티 어워드를 수상한 대표적인 천연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천연의 과학으로 피부를 빛내다,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10여 년간의 연구와 테스트를 통해 높은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천연화장품의 결정판에 할 수 있는 새사크림은 많은 고객님들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첫 출시 후 수천권에 달하는 후기와 높은 재구매율을 자랑하는 새사크림을 꼬마주민 여러분께 자신있게 보내드립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